오늘은 그린 콘서트 공연 당일 이에요 지금은 12시 46분 이구요 컨디션 조절 한다고 또 일찍 자다가 컨디션 조절 실패했어요 오늘은 머리 모자를 안썼죠 공연 당일날에는 헤어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모자를 쓰지 않는데 오늘 그래서 조금 엉망입니다 머리가 아쉽게 밤새도록 혼자 리허설을 많이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깜짝 보여드릴 것은 새로운 기타가 하나 생겼습니다 준영이랑 공연 때문에 기타 줄 갈러 갔다가 충동구매로 또 사게 됐는데 2개월 할부로 2개월 동안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당분간 기타는 사지 않을 거구요 당분간 기타는 사지 않을 거구요 아 머리 진짜 많이 길었다 뭐 이 영상은 이미 공연 뒤에 나갈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프닝 곡 한 번 들려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진짜 밝나봐요 아닌가? 우중충하네 왜 이렇게 밝게 나오지? 왜 이렇게 날씨 원해요? 그렇게 안 덥죠? 28도? 31도 아... 나만의 착각이었어 31도가 이렇게 시원하게 느껴질 줄이야 공연 전에 목은 항상 이렇게 풀어야 된다 트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목 푸는 데는 최고예요 김정길이라는 가수가 알려준 건데요 아휴 덥다 오늘도 네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지금 승교씨가 주는 데미니까 아무튼 열심히 휴면 좀 해야죠 맞춤다 여러분 안 먹는데 저러나 수영감 먹는거죠 목걸이인가봐요 오늘 해야 되나 오늘 해야 되나 네 짜라란 짜라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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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나의 모든 커프가 여기 다 들어있었네 수리를 했어요 수리 수리를 했어요 수리 염색רכ의범 염색브 이게 훨씬 좋아요 이거다 어두운데 이게 밖에 없는데 잘 나와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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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결혼할 세영 감독님입니다 한국의 결혼식 저도 코로나 터지고 결혼식을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똑바로 되겠네 장비가 무대 장비가 와버렸네 콘서트 감독님들의 결혼식에는 장비가 틀리네 장비 사운드 봐봐요 바라보는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까 이게 말이에요? 여기요? 여기야 네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두 곡이나 준비했는데 다소 좀 지루하시더라도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요 우선 첫 곡은 포장마차에서 라는 곡입니다 살짝 한둘만 대신 심은 입구리 그대와 마주 앉아서 설레를 나누고 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